안녕하세요 AI 하나입니다 mcp 서버를 nnn에서 띄우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이걸 외부에서도 띄우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셔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로컬호스트를 통해서 내부에서 접속하신 걸 볼 수 있었을 거에요 제가 앵그록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앵그록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로컬호스트에 있는 걸 이 외부로 이걸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 안에 nnn이 있고 mcp가 있어요 그러면 이 mcp로 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겠죠 이걸 다 제 로컬환경이라고 할게요 이 로컬환경에서 이 워크플로우를 nnn 서버를 통해서 여기에 클라이언트에서 받아다가 요 워크플로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버는 뭐 커서라든지 클라인 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컬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 잖아요 요거를 외부로 싸서 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커서 해서 이거를 쓰고 싶은 거에요 여기에 있는 거를 이 밖으로 싸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구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터넷 이라고 하죠 인터넷은 보통 그런데 보통은 여기 https 00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죠 요 s 는 시큐어 보안 이에요 보안이 인증되는 요 문서들이 있어요 인증 문서 이게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안전한 사이트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요것들을 연결을 해 줍니다 자 그걸 어디서 해주냐 브라우저에서 그 브라우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크롬 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요런 거에 보안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인증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제 로컬호스트는 우리 집 환경 내에서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https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앵그록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앵그록은 1인당 1개의 계정씩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계정을 만들면 더 쓸 수도 있구요 아이디 당 하나씩 주기 때문에 요거를 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 앵그록 사이트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 get start free 있죠 요걸로 해가지고 start up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가입 간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구글로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구글로 가입을 해서 윈도우에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컨피규어 이거 하나씩 복사해가지고 요 파워쉘을 열어서 여기에서 실행을 한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띄울 때는 우리가 로컬호스트 땡땡 한 다음에 포트번호를 해주면 그게 띄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걸 주소를 만든 다음에 요게 이제 매번 다르게 띄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static doma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tatic domain을 하게 되면 요 url 이 주소가 내꺼의 url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80번 이렇게 하지 말고 n8n을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주면 됩니다 제가 연결을 한 거는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어요 이 로컬호스트 5 6 7 8을 여기로 연결을 해라 라고 이렇게 했고 자 이 명령어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파워쉘을 잘 알아두면은 윈도우를 자동화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노트패드 한 다음에 프로파일 하시면 제 프로파일이 입력된 이게 떠요 근데 여기 쪽에 anglog 이렇게 있죠 이 명령어 anglog http url 은 여기로 가고 5 6 7 8 번 해가지고 이 ng라는 이거를 치게 되면 이렇게 anglog으로 바로 연결이 되라 라는 건데 이 펑션을 바로 이렇게 축 그 별명 이게 alias 라고 하거든요 anglog이라서 ng 라고 지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괄호 한 다음에 여기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쓰면은 여기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띄운 건데 이걸 한번 다시 띄워 볼게요 아무데서나 그냥 ng 이렇게 하면은 얘가 alias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띄우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띄워진 환경에서는 지금 내 로컬로스트에 5678 번에서 띄워지는 것들이 여기로 해서 접속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다가 복사를 해 붙여넣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visit site 하게 되면 제 na-na 사이트를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장한 워크플로우들이 바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제 서버가 컴퓨터가 켜져 있고 이 anglog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언제든지 제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mcp 서버 지금 이렇게 띄워놨고 이 띄워놓은 서버에서는 다른 설정 건드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 프로덕션으로 했을 때 이 주소는 그대로 가겠죠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만약에 외부에서 접속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5678 번 대신 이거를 아까 anglog 주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678 번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클릭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로 가면 안 되죠 여기에 서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류가 날 때마다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씩 왜 그럴까 어디에서 멈췄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찾아가 보시면 잘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연결은 잘 되고 있으니까요 mcp 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가는 거 볼 수 있죠 뭔가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는 신호를 받고 있다는 거고 뭔가 생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지 될까요 다시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mcp 신호가 제대로 갔다는 거고요 받아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생성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세팅했던 것처럼 이모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생성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버 트리거에서 지금 바뀐 주소로 앵그로그로 한 것도 제대로 받아 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됐는데 이제 외부도 한번 연결을 해 줘야 되겠죠 저 영상을 촬영 중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원격 데스크톱으로 해 가지고 제 맥북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 주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제 맥북으로 들어왔고요 주소를 이런 식으로 mcp를 변경해 줬어요 여기 mps라고 하고 여기 y 그리고 이 주소는 앵그로그로 한 주소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설정을 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정 주소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입력을 조금 해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해서 참 상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어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mcp를 활용해 줘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테스트하느라고 앵그로그를 껐다 켰잖아요 그래서 mcp도 리프레쉬 해 줘야 되는데 다시 mcp를 좀 껐다가 켜야 이게 제대로 되고요 리프레쉬 해 주기 전에는 조금 실패했다가 이번엔 연결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 생성해 주기 전에 맥락 정보를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잘 연결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mcp 서버에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거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내 서버에서 집에서 켜놓고 사무실에서 mcp를 쓰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재미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AI 하는 아이였고요 좋은 소재 던져 주신 구독자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걸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